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서역 인근 전체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서역에서 도보 8분 이내에 위치한 팥달구 화서동 꽃매 양지마을 대우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이며 14층에 위치하여 서호 홍수공원의 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면부에 아파트 등으로 조망권을 침해하는 건물이 없어서 개방감 있는 뷰로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4, 5천을 따라 산책하며 1월 20건과 서호 공원에서 산책이 가능한 곳이며 인근 교육 환경까지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월 20건은 축구장 14개 넓이로 약 10만 1,500제곱미터의 대규모로 2022년 중공 예정입니다 본 물건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호 공원도 도보 10분 이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대우건설에서 2001년도에 중공된 곳으로 연식이 오래되었지만 전세보증금 4억원으로 역세권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으며 서호 공원과 1월 20건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으로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희망한 상태 공원은 그리고 공원은 소원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